귀신이 된 첫사랑과 관련해서 실제로 겪었던 실학의담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겠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참고로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쓰는 것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실화합니다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모예고에 재학 중이었고 남자는 엄청 희박했지 등하교를 같은 동네 여자애들 3명이랑 같이 하고 시내 나갈 때도 2명 남자에 여자 5명 이렇게 가고 천국이었어 그런데 3년간 살다 보니 여자에 대한 환상은 다 깨지더라 예고는 그냥 남자가 키 크고 평범해도 엄청 인기가 많았어 여자친구도 쉽게 사귀고 그랬지 그런데 키도 크고 잘생긴 놈이 한 명 있었단다 박시우랑 똑같이 생겼어 인기가 터졌지 다른 학교에서도 유명한 건 물론이고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였어 시우는 조소가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조소도 엄청 잘하고 학교에서도 유망주였어 얘를 시우라고 칭할게 시우는 고1 때부터 누나들의 총애를 받고 대시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시우는 중2 때부터 사귀어 오던 여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자애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았어 시우는 남녀공학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밤에 막 여자애들이 찾아오고 술 먹자 그랬는데 절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없는 척하더래 나도 잘 안 데려가고 그러더라 여담이지만 타지역에서 온 애들이 많아서 자취하는 남자애들이 많았는데 여자애들이랑 어울려서 술 먹고 여러가지 스캔들이 생기곤 했어 시우는 절대 눈길도 안 주고 어울려 놀긴 했지만 선을 딱딱 그었어 완전 철벽남이었지 어느 날 학교 앞에 시우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나랑 시우 여친을 처음 만나게 됐어 근데 진짜 시우 여친 아니랄까봐 엄청 예쁜 거야 단백질 인형 같다고 해야 하나 엄청 하얗고 까만 머리에 머리 길고 키는 아담하고 성형도 안 했는데 눈코입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요즘 화제가 되는 장원영이랑 비슷한 이미지였어 시우랑 이미지가 비슷했어 사랑하면 닮는다지 내가 막 너네 둘이 분위기가 닮았다면서 사랑하면 닮는 거구나 하면서 막 웃으니까 둘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 내가 냉기류에 화들짝 놀라서 얼어붙으니까 시우가 웃으면서 얘랑 나랑 닮았다니까 기분 나쁘잖아 하면서 놀리고 장원영 닮은 여친은 웃으면서 로킥 날리더라 둘이 같이 있으니까 평소 시우한테 추파던지던 애들은 다 채채거리던가 체념한 듯 예쁜 애라고 했어 장원영 닮은 여친은 유미라고 칭할게 그냥 유미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이미지였어 그렇게 자주 어울리다가 나는 유미 친구 소개받아서 사귀고 내시 자주 놀았어 유미도 다른 학교에서 엄청 인기 많았어 둘 다 서울에서 온 터라 세련되고 예쁘고 잘생기고 토박이들 눈엔 엄청 신세계였지 유미랑 시우랑 임원지역까지 같이 고등학교 지원해서 왔다더라 유미는 일반 입문계고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었어 둘이 지망하는 대학이 이 동네에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무용과 여자애가 유미를 보게 됐는데 나보고 이러는 거야 쟤 좀 이상해 라고 막 소름끼친다는 표정을 짓는 거야 아니 시우 여친한테 왜 그래 너도 시우 관심 있어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애가 춥다는 듯이 자기 두 팔을 슥슥 문지르면서 쟤 보는데 뭔가 이 세상에서 동떨어진 사람 기분이 들어 보고 있으면 약간 소름끼쳐 얘는 현대무용하던 엔대 무대에서 귀신도 자주 보고 좀 끌어내었어 시우는 나 말고는 아무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았고 나도 자주 가지는 않았어 어느 날 시우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놓고 온 걸 깨달았지 내일 가져다 주겠지 하고 그냥 집에 가려다가 여자친구가 화낼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서 문을 쿵쿵 두들기는데 응답이 없었어 나라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렸어 들어가니까 평소엔 잠가 놓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던 방문이 열려 있는 거야 참고로 그 집은 투룸이었어 입구 들어서면서 뻔히 방안이 보이는데 여자의 방이었어 나도 모르게 여긴 무슨 방이야? 누구 방이야? 하면서 들어가고 주방 쪽에서 놀란 듯한 유미가 날 쳐다봤어 시우는 씻고 있었고 나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화들짝 나왔어 고등학생 신분의 동거라는 게 이때 당시 친구 사이에서도 숨기만큼 어려운 이야기였지 유미는 엄청 차가워진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시우는 머리털면서 유미를 달래더라고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유미야라고 시우가 말했어 그런데도 유미가 엄청 살벌하게 나 쳐다보는데 그렇게 예쁜 앤데도 눈빛이 뱀 같았어 그 무용과 애가 말했던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우수수 돋는 거야 왜냐면 나 봐버렸거든 방 안에 걸려있는 액자 사진 어린 유미와 어린 시우 그리고 부모님 나는 도저히 내 머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멍때리고 있는데 시우가 한숨을 쉬면서 내 앞에 앉아서 설명해 주더라고 저건 가족 사진이야 너도 봐서 알겠지만 너네 남매였냐 시우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 남매는 아니래 어릴 적에 삼촌이랑 숙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유미만 남은 거야 결국 그래서 시우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됐는데 둘이서 같이 커왔대 부모님은 맞벌이고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야 같은 중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던 어느 날 대시받고 고백받는 유미를 보는데 화가 너무 나더래 그래서 어느 날 유미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니 너와 계속 있을 수 없다고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거야 라고 했대 그런데 웃긴 건 유미가 자기는 그 전부터 시우를 좋아했는데 말을 못했대 그렇게 둘은 몰래 몰래 사랑을 키워나가고 이 동네로 둘이 와버린 거야 유미는 집에서 독립하겠다고 하고 부모님 보험금 받은 걸로 지원받기로 하고 나왔고 시우는 예고 진학을 하겠다고 나온 거야 유미가 엄청 가라앉은 목소리로 우리가 이상해 라고 묻더라 나는 몇 년이 지나도 그 표정이 기억에 남아 그리고 시간은 흘러 수능을 치고 우리 셋은 같은 대학에 붙었어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리저리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도 먹으러 다녔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유미는 내 글의 제목의 주인공이 돼버리고 말았어 교통사고로 말이야 시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장례를 치렀어 유미 친구들에겐 알려주지 않고 서울에서 장례를 치렀어 시우랑 시우 부모님이 장례를 집도하는 거 보면 친척인 걸 알게 되니까 말이야 장례를 치르고 유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유미 친구들은 엄청 슬퍼했고 싸이월드에는 추모의 춘평 추모 방명록이 가득했어 시우는 평소처럼 생활했는데 달라졌다면 웃지 않고 엄청 차가워진 거였어 그게 또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여자애들이 엄청 대시하긴 하더라 연예인 지망생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정말 누가 봐도 예쁘고 금방 데뷔해도 될 외모였어 걔가 시우에게 엄청나게 작업을 하더라고 술자리 같은 데에 다 따라와서 술 취한 척 거부달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고백해댔어 시우가 나 여자친구 있어라고 거절하며 말하니까 그 여자애가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니 여자친구 죽었지 않아? 라고 말이야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여자애는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를 다쳐서 철을 받게 됐어 평생 춤을 추지 못하게 된 거야 눈치챘지? 시우에게 집적대는 여자애들은 불운한 사고를 당하거나 잠수타고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지기 시작했어 시우에게 관심 갖고 대시하는 여자애들은 다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적어도 내가 볼 땐 그랬어 집이 망해서 대학교 휴학하고 사고당해서 수술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애는 시우 꼬실 거라고 성형했다가 부작용 나서 얼굴 다 무너지고 우울증 치료받았다고 들었어 그 성형외과 돌파리로 엄청 유명한데 지금은 이름 바꿨어 대신에 시우는 늘 기력이 없어 보이고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살도 엄청 빠지고 있었어 시우랑 나랑 군대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둘이서 오랜만에 같이 술을 마셨던 날 시우가 나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손톱을 깨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이 말하면 미친놈같이 보일 것 같은데 혹시 나 사랑한단 이런 말만 아니면 된다 그 당시 시우가 와도 여자 안 만나니까 게이설도 돌고 있었거든 유미네 옆에 있다 평소에 저런 말도 안 하는 성격일 뿐더러 농담도 안 하는 놈이 저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소주병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면서 내가 엄청 화를 냈어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유미 죽었잖아 왜 그러냐 너 죽은 거 맞지? 근데 늘 내 옆에 있어 지금은 없는데 나는 시우가 평소 침울하고 우울하면서도 약간의 공포를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다니는 모습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울듯한 표정으로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는 거야 장례 치르고 49제 치르고 자다 일어났는데 유미가 옆에서 누워서 나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우는 괴로운 듯이 입을 뗐어 대략 49제가 끝난 다음 날 꿈에 유미가 코스모스가 잔뜩 핀 들판을 혼자 걸어가길래 이름을 크게 불렀대 그러니까 유미가 뒤돌아보면서 내 이름이 뭐라고 하더래 시우는 계속 유미 이름을 반복하며 불렀대 그러고 잠에서 깼는데 옆에 유미가 누워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생전 눌린 적도 없는 가위에 눌린 거야 그러더니 유미가 자기 위에 올라타더니 야한 행위를 하더래 유미랑은 중학교 때부터 관계를 가지던 사이였지만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움직이려 해도 안 움직여지더래 외로웠지? 응 나 없는 동안 외로웠지 라며 유미가 표정 없이 묻는데 유미가 올라타 있는 부근은 너무 싸늘하더래 그러다 가위에서 깼는데 유미는 사라지고 올라탔던 부근에 싸늘함도 없어지더래 문제는 밤마다 유미가 찾아와서 자기랑 관계를 가지더래 처음엔 너무 무섭고 몸도 안 움직이고 두려웠는데 점점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유미의 몸도 만질 수 있게 되더래 만졌는데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의 몸을 만지는 기분 그런 시린 기분이 들더래 그렇게 매일매일을 유미한테 기력을 뺏겨서 살도 빠지고 여자도 거들떠도 안 보고 살도 빠져갔던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는데 창백하고 색이 없다는 느낌의 유미는 점점 빛이 밝아진다 해야 하나 죽은 사람 귀신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기 있어 보이더래 점점 자기가 죽겠다고 그랬어 유미 보는 건 좋은데 너무 힘이 빠진다면서 말이야 이제는 해질녘부터 찾아와서 새벽에 사라지고 그런다고 했어 자기한테 대시하는 여자애들한테 일이 생기는 것도 유미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자애들한테는 말도 안 붙인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어쩌냐 이 말밖에 못했어 사실 우리 둘 다 서로 유미의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나름 현약 판정을 받았던 시호는 건강이 악화되어 군대에 면제가 떴어 그 후 난 군대를 갔어 군대를 제대하고 시호를 만났을 때 시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여전히 창백하고 핏기 없어 보였어 그리고 시호는 기나긴 이야기를 해줬어 결국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더래 유미가 부모님과 교통사고가 난 날 유미도 원래 죽은 목숨이었는데 유미네 엄마가 죽어가면서 조상들한테 엄청나게 빌었다는 거야 유미라도 살려달라고 죽은 사람의 소원은 들어준다라는 관례라도 있는 건지 옛말이 정말 진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미가 살게 된 거지 유미가 이번에 있을 때 시호 엄마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스무 살까지 절에 보내서 속세에 물들게 하지 말라 특히 양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시우네 엄마한테 엄청 낮은 저음으로 소름끼치게 이야기를 하더래 근데 시우네 엄마는 성당 다니는 분이셨고 그런 것도 믿지도 않았던 거야 양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남자와 관계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을 말했던 것 같아 그걸 어기고 또 집안의 장손이며 친척인 시호와 관계를 가지고 연인이 되니 조상들이 엄청나게 노했다는 거야 결국 신이 원래는 죽은 목숨이었던 유미를 거둬들이기로 한 거겠지 둘이 너무 큰 죄를 지은 거래 시우네 집안이 옛날부터 짱짱한 양반 집안이었다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슬프더라 사랑했을 뿐인데 그런데 문제는 유미가 죽기 직전에 소원을 빈 거야 그 소원 내용은 죽어서도 계속 평생 곁에 남고 싶다였던 거야 시우에게는 그게 족쇄가 되고 금기된 사랑에 대한 저주의 업보가 돼버린 거지 소원이 들어진 건지 자기 안에 성부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미는 시우 곁에 남은 거지 원활형이 돼버린 거야 어쨌든 유미는 죽은 사람의 소원으로 인해 이승을 떠도는 홀령이 돼버린 거야 시우는 정말 괴롭다는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2년 전보다는 아니었어 약간은 나아졌다는 표정이었지 그리고 나에게 팔에 찬 염주를 보여줬어 그 무당이 시우를 유미 눈에 숨긴 거야 그 염주를 차면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 집도 이사하고 얼마간은 편하게 지냈다고 했어 더 이상 유미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자꾸 유미가 자기를 찾는 꿈을 꾸었대 꿈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마기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 한 며칠은 그 꿈을 꿨는데 무당 말로는 대답하면 주술이 풀려버린다면서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했대 이제 유미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지내라고 안심하라고 하더래 하지만 염주는 절대 빼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시우는 유미에게서 벗어난 듯했어 난 다행이라고 위로를 해주었고 야 그럼 여자친구 사귀어도 되겠다 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시우 표정이 약간 굳으면서 나에게 말하는 거야 만나는 여자가 있긴 해 솔직히 다른 여자 만나면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약간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 유미는 죽어서도 곁에 있고 싶어 했고 아직도 찾아다니는데 잘됐다 누군데 한번 보여주고 그래라 이렇게 내가 말했어 나는 약간의 마음에 뭔가가 턱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축하는 해줬어 여자친구는 자기보다 연상이라더라 게다가 유미랑 엄청 닮았다는 거야 보자마자 유미인 줄 알고 엄청 놀랐는데 유미를 닮은 사람이었대 그 애를 카페에서 처음 보았는데 그날 하필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상심하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다음 날인가 시우를 찾아와서 휴대폰을 건네줬다는 거야 카페 주인한테 이리저리 물어봐서 학교랑 과를 알아낸나 봐 시우가 그 카페 단골이었거든 그렇게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끝내려 했는데 그게 안되더래 우연히 자꾸 마주치더래 그러다 여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시우는 몇 번을 더 만나봤는데 아무런 해코지도 없고 아무런 현상도 없더래 오히려 이 여자를 만나서 마음이 편해진달까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잊혀지더래 그래서 둘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된 거야 며칠 뒤에 그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는데 유미랑 너무 닮아서 나도 깜짝 놀랐지 근데 유미랑은 다르게 뭔가 온화한 기분 따뜻한 느낌이었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 걸어주는데 밝은 느낌 되게 해막더라 얘는 맑음이라고 부를게 웃긴 건 나는 또 시우 여친의 친구랑 교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시서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차를 타고 내시서 여행을 떠났어 펜션도 잡아놓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엄청 즐거웠어 그리고 뭐 성인이니까 방은 두 개짜리였지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고라떨어졌다가 담배가 피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어 그때 시계를 보니까 4시 44분이더라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 그런데 차 세워놓은 곳 바로 옆에서 어떤 검은색 긴 머리에 여자가 흰옷을 입고 죽으려 앉아서 얼굴을 파묻고 있는 거야 놀러왔다가 싸웠나 왜 저러고 있지 싶어서 계속 쳐다봤어 그리고 얼굴을 살짝 뜨는데 눈매가 맑음이 누나인 것 같더라고 맑음이 누나 거기서 뭐해? 라면서 내가 다가갔는데 세상에 유미였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유미는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지었어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김유미라고 얼어붙은 입을 떼자마자 유미가 서서히 일어서는 거야 도와줘 분명 유미 입은 가만히 다물려져 있는데 머릿속으로 유미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리고 유미는 사라지더라 다음날 멍하게 멍때리다가 시오한테 말할까 하다가 그냥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기로 생각했어 그런데 다들 집에 데려다주고 내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에 누가 있는 기분이 들었어 백미러를 보는데 뒤 좌석에 누가 있는 거야 물건일까 아니면 뭐지 싶어서 뒤돌아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앞만 보고 운전했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잠을 청했어 그날 밤 나는 유령을 봤어 어떤 기척에 문득 잠이 깨서 옆을 보는데 어떤 소녀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창문을 열어놓고 잤었는데 달빛이 들어와서 그 애를 비추는데 흰 옷을 입고 검은 긴 머리를 한 여자였어 몸집이 작고 가냘프고 유미인 것 같았어 책상 앞에 앉아서 턱을 괴고 벽 어딘가를 계속 주시하고 있더라고 뭔가 과거 회상을 하는 듯한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띄워져 있었어 그런데 그 모습이 무섭다기보단 뭔가 너무 아름답더라 나는 계속 숨죽이고 있었고 가위는 눌리지 않았더라고 그러다 그 애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데 나는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어 유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스르륵 일어나서 창문 밖으로 사라지더라고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는 하지 않았는데 느낌의 유미 같았어 매일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아마 그때 귀신이 돼버린 유미에게 반한 것 같아 홀린 걸까? 나도 잘 모르겠다 유미는 가끔 내 방에 찾아와 책상에 앉아 어딘가를 계속 주시하다 사라지곤 했어 뭘 그렇게 보는 걸까? 하고 거기 앉아봤는데 내가 벽에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가족사진 등등을 붙여놨거든 거기 고등학교 때의 시호 사진이 있었어 아마 그걸 보고 가는 것 같더라 시호랑 나는 안목적으로 유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 나는 얼마 안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했어 난 그때 마음속으로 유미를 좋아해버리게 된 거야 시호가 묘사한 유미는 무섭고 공격적이고 자신의 정기를 빨아먹게 돼버린 안칼진 여자였는데 내가 보는 유미는 달에서 찾아오는 선녀 같다고 할까 한 번이라도 유미가 내 옆에 와서 말을 걸어줬으면 싶기도 했어 유미가 찾아오는 날은 주말이 가장 많았어 그래서 주말마다 꼬박꼬박 집에 들어갔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몇 번의 대시도 받았지만 다 거절했을 정도로 빠져버렸어 그날도 유미가 내 방에 찾아왔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약간 몸을 들썩이더라고 우는 것 같았어 마음의 슬픔이 전해져 온달까 나는 나도 모르게 유미 이름을 불렀어 정적이 조금 흐르더니 엎드린 채로 고개를 돌려서 유미가 나를 보는 거야 나는 애써 유미를 달래보려고 했어 유미가 내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리더니 도와줘 이렇게 한마디 하더니 또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거야 가지 마라고 말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가지 마라를 마음속으로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 뭘 도와달라는 건데 그 이후로 유미는 내 방에 오지 않았고 유미의 기일이 다가왔어 유미의 기일이 다가오고 시호한테 유미 기일 날 앞골당에 찾아가볼 거냐고 물어보니까 망설이는 거야 무서워서 작년부터 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그리고 이제 괴롭히지 않으니까 같이 가보자고 설득했어 맑음이는 유미의 존재를 모른대 시호는 유미를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잊고 싶어하는 듯했어 결국 끌고 가다시피 나랑 시호랑 납골당에 찾아갔어 시호는 유미 사진 앞에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 내 방에 찾아와서 짖던 유미의 표정이랑 비슷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 유미야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어디 있을까 유미는 나도 모르게 시호에게 말을 꺼냈고 시호가 덤덤하게 이제 돌아가지 않았을까 라고 내게 되물었어 한참을 둘이서 서 있다가 꽃을 놔두고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유미 자리에 올려놨던 액자가 쟁그랑 떨어지더니 깨져버린 거야 시호는 사색이 되어 나를 쳐다봤어 나도 너무 놀랐지만 기분 탓일 거라고 시호를 달래서 돌아왔지 돌아나오는 길에 어떤 어린애가 뛰어다니길래 여기서는 뛰는 거 아니다 엄마랑 왔어 하고 물어보는데 걔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른 쪽으로 뛰어가 버리더라고 혼날 텐데 그치 하고 시호를 돌아보는데 시호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게 물었어 애가 어딨는데 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난 자주 귀신을 보게 됐어 한 번 귀신을 접하게 되면 귀신을 보는 영감이 생긴대 차도를 건너다 차 사이로 사라지는 귀신도 보고 강의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내가 강의실에 들어서면 사라져버리는 귀신도 보고 헛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어느 날은 꿈에 유미가 나타났어 꽃이 엄청 펴 있는 들판 위에서 서서 나를 쳐다보는데 여전히 표정은 슬펐어 유미야 어디가 있어 지금 나는 유미를 향해 소리쳤고 유미의 대답이 들려왔어 시우 옆에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캄캄해지더니 또다시 머릿속에서 도와줘라는 말이 들려오면서 잠에서 깼어 나는 유미를 성불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승을 떠도는 게 너무 안 된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시우는 이대로 놔두라고 이대로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자꾸만 주제넘게 나선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 나는 자꾸 귀신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아시는 무당 할머니한테 찾아갔어 뭐 뻔하게도 무당 할머니께서는 나를 보면서 혀를 찢찢하더군 죽은 사람은 산 사람한테 미련을 가지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구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그러더라고 제 친구 이야기요? 라고 묻자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아니 내 이야기잖아 라고 하시더라고 너는 피난처 같은 존재야 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상위에 쌀을 흩뿌리더니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라 걔가 갈 곳을 잃어서 자꾸 너한테 온다 그러다 보니 내 눈에 헛것이 자주 보이겠다 유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 나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드렸어 대략 유미랑 나랑 시우는 전생부터 계속 윤회하며 이어져온 인연들이래 전생에 유미랑 시우가 죄를 크게 지었고 나는 전생에 유미의 친오빠였대 전생에 유미 대신 내가 죽어서 이번 생에 유미가 먼저 죽어버린 거라고 했어 하지만 죄가 많아서 편히 쉬질 못하고 이승을 떠돌면서 고통받고 있대 어떤 고통이요? 라고 물으니 내 친구 옆에 있는 고통이라고 잘막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시우 옆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고통스럽다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상을 한번 탕치시더니 나한테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 내가 죽어서 내 마누라 지켜보는데 내 마누라가 새 남편 만나서 장가되는 꼴 곱게 보겠냐 물론 시우에게 다가왔던 여자들이 모두 해코지를 당하긴 했어 그래도 이제는 유미 눈엔 시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미를 저 세상으로 편히 보내줘야 한다고 하더라 안 그러면 시우도 곧 죽어서 유미랑 같이 가게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난 일단 시우를 만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해줬고 다시 그 할머니를 찾았어 할머니께서 염주를 보더니 보여달라고 하시더라 절대 빼지 말라고 하던데 라고 시우가 머뭇거리자 엄청 역정을 내시면서 나한텐 괜찮아라고 하시더군 결국 염주를 벗어 할머니께 드렸는데 할머니 손에 닿자마자 염주 끈이 뚝 끊어져 염주 알이 우수수수 쏟아져 버리는 거야 이건 새끼 줬는 거야 라면서 염주 알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 유미가 새끼가 되었다는 거예요 멍청한 건 너만 안 보일 뿐 그 연간은 너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뭘 하는지 어딜 나다니는지 시우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고개를 푹 숙였어 얘기로 즉슨 시우의 마음이 허해지고 약해지니까 유미의 모습을 한 새끼가 시우의 정기를 빨아들이고 주변 여자애들한테도 몹쓸 짓을 한 거래 유미는 그것 때문에 저승에 못 가고 다시 돌아온 거래 죽어서도 지켜주고 싶다고 원래는 시우가 해를 당해야 하는데 유미가 지켜준 거고 주변 여자애들은 해를 당한 거야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해는 벗어났지만 새끼의 행위는 막을 수가 없어서 시우 엄마의 꿈에 나타나서 무당에게 찾아가도록 유도했대 원래 성당 다니시고 안 믿으시는 분이라서 말이야 당연히 유미가 한 짓이 아니니 무당은 새끼 및 다른 귀신들이 보이지 않도록 염주를 줬어 안 보이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새끼는 힘을 쓸 수가 없다더라 그러다 보니 유미는 계속 시우 곁에 있었는데 시우는 몰랐던 거였어 시우가 새로운 사랑을 하고 맑음이 누나랑 행복한 모습을 괴롭게 지켜봤다는 거지 왜 성불을 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유미의 인과율이고 죄값이라고 했어 조상이 노했고 또 유미가 자살을 해서라고 우린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으며 그냥 사고였다고 교통사고라고 말했더니 자살기야라고 읍줄이셨어 구슬에서 유미의 혼을 달래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시우는 시우 부모님께 유미의 죽음에 관해 여쭈어봤어 계속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안강하게 주장하시던 아버지께서 결국 한숨을 쉬시면서 말하더래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라며 오늘 떼셨대 다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그 둘이 중3때였대 엄마들의 직감은 정말 정확하잖아 시우 침대에서 유미 머리카락이 나오고 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에 우연히 시내에서 그 둘을 봤는데 연인처럼 걸어다니니까 둘이 친척관계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눈치챈 거야 결국 어머니는 유미를 불러서 남겨둔 보험금을 꼬박꼬박 보내줄테니 고등학교는 타지역으로 가라고 했대 그리고 여기서 가족의 인연을 끊자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아들 편이잖아 유미 탓만한 거야 시우도 그 사실을 알았어 결국 유미는 타지역으로 원서를 썼는데 시우도 따라가려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과예고에 진학했어 부모님이 일체 지원 안 해준다고 했는데도 둘이 도망간 거지 계속 1등하고 대학도 장학생으로 입학하니 부모님도 포기한 거지 그렇게 그 둘은 운명을 거스른 거였어 어느 날 유미가 찾아와 어머니 아버지께 말하기 임신했다고 이제 성인이니까 낳고 싶다고 시우와 자기 사이를 허락해달라고 하더래 시우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서 시우 부모님께 먼저 허락받고 싶다고 했대 당연히 안 된다고 낙태하라고 설득한 거야 시우는 대학 졸업 후 좋은 집안에 여자와 결혼시킬 예정이고 너는 걸림돌릴 뿐이라고 했대 너 때문에 사촌과 그런 짓거리를 한 손가락질 받을 놈이 됐다면서 언젠가는 너네 사이 들키게 돼 있다고 너만 없으면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 며칠 후 유미는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어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유미는 결국 세상을 등져버리고 말았어 자기만 없으면 시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시우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어 나도 바보같이 같이 울고 말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어서도 혼자라는 고독을 느껴야 했을 유미는 행복한 자신의 연인의 모습을 억지로 억지로 봐했다니 그러고 보면 주말엔 시우와 맑음이 누나가 늘 같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미가 우리 집으로 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맑음이 누나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사실대로 말하겠다 하더라 시우와 나와 셋이 만나 소주 한잔하며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맑음이 누나는 의외의 말을 했어 어쨌든 맑음이 누나에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 그런데 놀라기는커녕 알고 있었다는 뜻이 반응하는 거야 처음 시우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분이 들더래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마주치고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니 다음에 쓸게 그리고 시우를 만나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여자한테 말이야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 어떤 여자가 자기 목을 조르면서 서럽게 운대 그리고 가위에 눌리기 전날 밤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자살하려고 하더래 말리려고 다가가는데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란 거야 자기 친한 동생이 약간 신기가 있는데 언니 남자한테 원한이 있어라고 말하더래 원한이 그 남자에게서 고스란히 묻어와서 언니가 가위에 눌리는 거라고 했다는 거야 시우에게는 말 안하고 있었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린 거지 근데 그 신기 있는 여자애가 누군지 알아? 고등학교 때 유미를 보고 소름 끼친다고 말했던 그 무용과 여자애였어 원래 예능 계열이 귀신을 되게 잘 본다 다들 알고 있으려나? 그렇게 우리 네 명은 묘한 인연으로 모이게 됐어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건 무당마다 능력이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대 첫 번째 무당은 유미와 유미 어머니가 이승을 떠돈다는 사실과 시우의 새끼를 봐줬고 할머님은 나랑 시우와 유미와의 인연과 인과유를 봐줬어 무용과 친구를 미소라고 할게 얘는 신받고 이런 애는 아니었는데 귀신의 말이 들린대 들린다기보단 느끼는 거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귀신의 감정이랄까 그게 느껴진대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라고 말했더니 용서 못해 너무 분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분명 내가 봤던 유미랑은 딴판이었어 유미는 살아생전처럼 그냥 슬퍼 보였고 예뻤지 그리고 우리는 시우 아버지가 알아낸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어 정치인들도 왔다 갔다 한다던가 하여튼 경북권까지 갔지 뭐야 그 동네는 동네 가운데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 엄청 큰 기와집을 들어섰는데 선한 인상의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여자더라 화장도 요즘 애들처럼 하고 그냥 아가씨였어 무녀라고 하더라 우리가 들어서서 쭈뼛쭈뼛 하는데도 네일아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톡톡톡 두들기다가 우리를 확 쳐다보는데 뭔가 전율이 느껴진달까 사람이 그렇게 기가 센 건 처음 봤어 밖에서 있는 애도 데리고 들어오지 그래 무녀 누나의 첫 마디였어 우리는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우리가 다예요 라고 말했더니 시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 너 때문에 세상에 남은 애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시우는 엄청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 뭐야 너 거기 있어라 그럼 무녀 누나가 피 굳는데 그땐 사람 좋아 보이더라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혔구나 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자리에 포가 앉더니 또 한마디 하기를 무녀가 떠돌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녀라니 하며 시우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 무녀 누나가 이야기를 계속 해주더라 유미 엄마가 시우한테 엄청나게 한을 가지고 있대 유미가 자살한 것도 시우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새끼를 보내 괴롭혔고 주변 여자애들을 다치게 한 게 유미 엄마래 혹여나 시우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보면 유미가 슬퍼할까 봐 그러다 유미가 겨우 엄마를 막아냈고 무당에게 가도록 기도해서 새끼도 쫓아낸 거야 그런데 시우가 맑음이 누나를 만나게 되고 유미는 그걸 보면서 괴로워하게 된 거지 유미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떠돌았대 유미 같은 경우에 귀신은 보통 한 곳에 머물거나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있는 편인데 그곳을 벗어나 떠돌아다니면 점점 혼이 빠져 귀신을 잡아먹는 귀신한테 잡혀서 그대로 지옥으로 간대 다시는 환생할 수 없고 아예 영혼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야 유미 엄마는 그대로 맑음이 누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고 유미 때문에 가위에서 끝난 듯하대 정말 상황이 복잡하지 유미 엄마부터 달래야 유미 또한 편히 성불할 수 있다고 하더라 무녀 누나가 약간 썩소를 지으면서 말하더라 근데 너네 돈 많냐? 난 비싼데 그렇게 시후 부모님과 맑음이 누나 부모님 합의하에 둘을 달래고 성불시키는 제사굿을 지내기로 했어 그 마을 자체에 영엄한 신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 영감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이 살고 있대 마을의 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유미는 영혼 결혼식을 지내주는 게 어떠냐고 맑음이 누나네 어머님이 말하는 순간 쨍그랑하고 찬장에서 접시가 깨져버리더라 시후 부모님도 맑음이 누나 부모님도 침묵하고 그 깨진 접시만 바라봤어 싫다는데요 지조있는 여자네 근데 마냥 행복한 결말은 나지 않을 거예요 무녀 누나가 장군처럼 서서 앉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봤어 세 명의 인연은 이생에서 끝이 납니다 아주 오랜 전생부터 셋은 유내를 거듭하며 만나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 인연을 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무녀 누나 등 뒤에 병풍이 파르르 떨리면서 촛불의 불씨가 흔들리더라 내가 운명까지 조정하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셋의 인연은 이미 아주 오래 전 끝났는데 서로 염원해서 겨우 이어져 나간 거고 그게 인거율로 나타난 거예요 이대로 끊지 않으면 이번 생에는 둘이 죽어요 다음 생에는 셋이 죽고 이미 끊긴 인연의 순환을 제자리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더니 무녀 누나가 내게 와서 살짝 귓속말을 해주는데 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전생의 친오빠면서 유미를 사랑했대 희우와 유미는 부부였는데 내가 과거에 앞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었대 예지몽 같은 거 말이야 그래서 원래 죽을 운명인 유미 대신 내가 죽었대 운명을 거스른 거야 그리고 동생을 사랑해서 조상리 엄청 노했다고 하더라 부류나 페륜 수준으로 근친을 마음에 두는 게 엄청 큰 죄악이라고 여겨진다네 나는 전생에 죽으면서 다음 생에 유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소원을 빈 거야 그래서 이번 생에 유미와 시후의 근친이라는 죄를 옆에서 지켜보며 바라본 거야 내가 친오빠로서 유미를 사랑하지 않았고 유미가 운명대로 순리대로 하늘나라로 갔다면 다음 생에 만나고 싶다고 염원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끝나고 다른 인생으로 평범하게 살아갔을 거란 거야 무녀 누나가 내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사람 감정이라는 게 순리대로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더라 유미가 쉽게 인연을 끊고 싶지 않았는데 다음 생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 생에는 시우랑 남으로 태어나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 보기만 하고 싶다고 했대 이번 생에 19년밖에 못 살았고 시우랑도 축복받지 못한 만남에 얼마나 아쉽겠어 그렇게 굿이 시작됐는데 내가 봤던 굿이랑은 좀 달랐어 진혼제라는데 막 TV에서 보듯 방울 휘두르고 꽹거리 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대하사극에 왕쯔기식하는 것처럼 엄청 거했어 과정이나 이런 건 자세히 모르겠어 사람들도 엄청 모이고 등도 달고 음식도 엄청 거하게 차린 거야 그러더니 한 세명 정도 한복을 입고 나오더니 하늘하늘 춤을 추더라 할머니 한 명이 앉아서 막곡 같은 걸 하는데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되게 비통한 소리로 곡을 하시더라 근데 미소가 갑자기 몸을 들썩들썩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인다고 하면서 팔을 약간씩 흔들더라 시우가 검은 옷을 입고 유미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와 유미 엄마 영정사진 옆에 뒀어 그리고는 저라듯 엎드려서는 계속 흐느끼는 거야 춤추던 나이 드신 무녀 한 분이 오시더니 시우 옆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야 왜 그랬니? 하면서 엄청 한스럽게 우시더라 그러면서 할머니 곡소리는 더욱더 맞물려 그 상황은 엄청나게 비통해졌어 그 무녀분께서 유미 영정사진을 끌어안으면서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괜히 살으라고 했다 괜히 더 살다 오라고 했어 하면서 막 구시더라 유미네 어머님이 빙의된 거야 시우랑 시우 부모님이 막 달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유미 좋은 곳에 보낼 테니 이젠 편히 가시라고 한참 달래니까 시우를 딱 쳐다보고 맑음이 누나를 딱 쳐다보더니 미안했다 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라 그러고는 몇몇 가지 흰천을 뭐 어떻게 하고 하더니 이름을 적은 한지 같은 걸 막 태우더라 그 순간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합장을 하더라 나도 움찔해서 합장했어 그리고 무녀누나가 나왔는데 자기 몸에 유미를 실은 것 같았어 꿈에서 봤던 내 방에 찾아올 때 봤던 그 표정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거든 무녀누나는 통곡도 하지 않고 담담해 보였는데 눈빛은 너무 슬퍼 보였어 시우는 엄청 울면서 무녀누나에게 다가가 끌어안더라고 유미야 미안하다 나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무녀누나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데 유미랑 겹쳐 보여서 나도 울고 말았어 나 아직 더 살고 싶은데 너무 슬퍼 후회돼 힘들어도 살아서 곁에 있을 걸 그랬어 유미를 담은 무녀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 사근사근한 목소리 유미였어 시우는 계속 미안하다고 울었어 유미는 고등학교 때 처음 봤던 그 둘 모습처럼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더라 내 탓이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 말 전하고 싶었어 시우도 울면서 나도 너무 사랑한다고 널 잊은 척 치운 척 살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 상처 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더라 시우야 아니 사촌 오빠 나 이제 갈게 여기 많은 죽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나보고 부럽대 이렇게 성불할 기회가 와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보내준다고 나보고 얼른 가라고 그게 오빠한테 행복한 거라고 옆에서 말해주고 있어 나 갈게 안녕 행복해 그리고는 나한테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고 말해주더라 고마워 유성아 유성이는 내 이름이야 그리고 무녀누나가 나랑 시우한테 옷에 끈을 내밀더라 잡아당기라고 해서 셋이 붙잡고 당겼더니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 그게 인연의 끈이라나 우리 셋은 그렇게 기구한 인연이 끝난 거야 그리고 유미와 유미 엄마는 함께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시우랑 나랑 그날 이후로는 약속한 듯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 맑음이 누나랑 잘 지내고 있겠지 이제 꿈에 유미는 나오지 않고 귀신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미소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거절했어 난 이번 생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6년이 지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청춘을 함께한 학창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니까 조금 쓸쓸하기도 해 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나은 결말일지도 몰라 내가 살아가면서 유미와 시우를 떠올릴 때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시우와는 마지막으로 헤어진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어느 날 문득 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 편지 안에는 시우의 근황과 함께 맑음이 누나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어 시우는 여전히 유미를 잊지 못했지만 맑음이 누나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고 했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안심이 되더라 그리고 나 역시 혼자서 유미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어 가끔은 유미가 웃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나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말이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나와 시우 그리고 유미의 인연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